아이씨, 이봐요. 따라오나, 이거. 아... 우리 집어, 찌개 줘? 어? 찌개 줘? 민아. 난 안 먹을 건데? 난 안 먹어. 선생님, 오실게, 삼실게. 고마워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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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람 낮잖아. 낮춘 거야. 3이야. 2야, 2. 소금. 어, 이거 두껍게 썰어지다. 오늘 놀아 먹어, 이봐. 어, 나 먹을 거야. 고춧가루 두꺼우라 소고기 너무 익혔다 두꺼우라 소고기 얇은거는 불꺼우라 썰어야 돼 여기는 매태어도 맛있어 안줄겨 소고기는 그냥 하는거 아니야 맛삭한게 맛있다며 어때? 줄겨? 와 대박이네 진짜? 틀려? 와 녹는다 진짜 틀려? 와 진작 이래 묵긴데 형님 음속이 빨개 이건 안되는데 와 와 이런 맛 처음인데 진짜? 진짜 좀 먹을게요 배고파 와 먹어봐봐 녹문데 녹아 와 음 음 음 음 고기 완전 털리지? 음 와 고추 맹다 엄마 하나 더 고기를 시켜놔요 음 콩수리 20개 좋아 좋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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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바삭 한우 바삭 익으면 식인데 안 죽여 안 죽여 이제 바삭 익히지 마라 응 이거 먹어 빨간거 이리와 응 그래 콩수나 오늘 친구들 집에 왔냐? 어 고소해 진짜 맛있네 형님 괜히 전에 이상한거서 왔네 왜 5,000원 차이인데 이거 사올거야 두꺼운거 먹어볼까 기기 먹어봐 이번엔 푹 볶음밥 어때? 오우 육즙 음 음 음 맛있다 으응 으응 맛있어 으응 으응 야 뚜껑은 게 더 맛있노 응 그렇네 다음 주에 뚜껑이 들어가라 그래겠네 와 뚜껑은 게 더 맛있다 응 충전빵 넣어주세요 뚜껑은 거 먹으니까 어 식구색 걸었네 어 뚜껑은 거 먹으니까 어 뚜껑은 거 먹으니까 어쩌다 이런 수가 육첩이 쫙 올라온다 어 으응 맛있어 으응 이거 한근이요 한근 2만원 딱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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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굵은 거 육첩이 나온다 어 으응 진짜 어 대박이네 음 한근에 2만원짜리 으응 으응 여기 다 쪼꼬한 거 아닌가 뭘 알아 비치세요 요 한우 아니다 유구 유구 곱동심 진짜? 응 저집은 유구라고 안 적어놨더라 한우라고 적어놨더라 뭐라 적어놨더라 한우라고 한우라고 한우 적어놨더라 응 앞에 간단해 간팔에 하루 적어놨다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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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상인동 요 옆에 그 으응 하원유원지 달이 지나가지고 그 저 다산으로 가면은 고령축산이 있어 거기서 바로 이제 여기로 가오잖아 도매 그래가지고 파지방보다 보니까는 하루가 싸더라고 우리 요 대동시장 사거리에 있는 거 그 고깃집에서 사오거든 그 집이 싸고 손님들도 되게 많고 그래 고기 대박이다 고기 대박이다 그집에 사람이 왜 많은지 이제 이해가 가네 응 동길바 엄마 여기에서 여기에서 뭐야 뭐야 말 시키지마 이거 두꺼운거 나와 두꺼운거 뭐야 사랑 여우비 뵙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식은다 여우비니? 오 여우비 아 어 와 우리 사랑 여우비님 여우비님 응 복받소 아 우리 언니 고깃값 센스 보소 고깃값 센스 보소 너무 배가 맛있어 너무 배가다 나 나 그거 내가 못끝이야 으음 감동이다 감동 불편나? 아니? 잠깐 썼어 잠깐 썼잖아 뜨거워 와 이거 진짜 저 서울 강남에 한우 완전 맞아 최 등급 고기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요? 비싸게 묵을 필요 없다니까 와 아 맛있어 와 개맛이다 응 오 아 100g에 5만원짜리 소고기 먹어 봤어요 100g에 600g이 아니고 100g에 4만원 5만원짜리 소고기 먹어 봤습니다 아 저거 보다 훨씬 맛있네 으응 묻혔다고? 응? 사랑여우비 또 뱉게 와 난 여비 또 뱉게 안 뱉게 진짜 고깃값 좋네? 응 꼭 봤어 겉에만 익었고 안에는 빨갛으물이 한거 내가 좋아하는거 딱 찍어가지고 자 우리 여우비 도톰한거 드셔 먹는다 녹아 이큰지큼한게 오늘 구기 너무 잘 살아왔다 오 으음 으음 맛있어 따니까 와 와 스테라 깻잎 괜찮아? 소 고기 도톰한게 너무 많다 와 와 도톰한 거 육접 직이네 고기 도톰한거 멋지 혜윤님 감사합니다 짱이다 와 도톰한게 더 맛있네 얇은거는 씹어 그냥 입에서 확 녹아버리더만 이거는 좀 씹는 맛이 좀 있네 음 음 어허허허허어헣 으어허허허허 이거 이 맥고기 너무 맛있다 이래 맛있는거 처음이야 한글에 2만원짜리가 뭐 있구나 이기도 맛있어 어? 도톰 도톰한거 봐 미치겠네 뭐 설마 내가 이거 먹고 어 희망해 빨리 그것만 먹어 어? 그것만 먹어 왜 설마 설마가 아니고 빨리 가져가 아 이거 니 모으라 모으라 무고 한 번 더 구우라 모으라 모으라 왜 나라도 양보하나 있네 음 모으라 수고하시다 어 오늘은 양보 못한다 수고한거 아니야? 어? 어? 왜? 왜? 닉네임 또 구웠지? 목소리도 나왔다 어 아 고기가 왜이래 안돼 민아 야 야 설계 아리로라 고기들라 고기들아 빡짝이거라 복부인과 지루님이 맛있게 먹어줄테니 소고기가 이렇게도 맛있구나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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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이래? 지금 중불렬스 이걸로 그래? 한근이야 한근 600g 보냄이가 와 보냄이 뭐 또? 아 가라 좀 구매만 가라 하 여보세요 됐다 끓어 아 고기 아 고기 17 이고요 근데 우리 복부인은 소고기 미미엄을 안 먹어 아니 이거 바삭해도 안 찢이잖아 와 바삭해도 바삭보다 안 찢여 엄마 왜인가요 소고기가 맛있어요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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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오 바삭 어 뭐 손 하나 갖다 가라 누가 임마 그 상차림에 남자가 손을 얻노 임마 상차림은 다 여자가 하는거지 어? 이 새끼가 이 어디서 거꾸로 배웠나? 응? 상차림을 임마 어? 여자가 이렇게 다 먹으면 남자가 딱 먹는거 아냐? 장난하나? 응? 응? 음~~ 오~~ 자 자 고기 이게 다냐? 응 조금 있어 다냐? 이만큼 있어 다 올려 이거 조명 왜 난가나? 판이 무지랄 그건 네 물하고 남겨놓은게 아이고 나 먹을라고 바른말 해란 말이야 바른말을 어? 눈속임 하지마란 말이야 난 다 알고있으니까 알았냐? 응 남은거는 혼자 먹어 봐라 어떻게 매워 고기 아니 고기 질 차이가 이래 나나? 와 씹 씹지기네 아 와 와 와 야 비싼 돈 주고 소고기집 가가지고 사물 필요 없겠다 응 땅마 우리 딱 사와가 집에서 무리면 되겠네 응 와 이래 맛있는거는 이제 큰돈 주고도 못 먹어 봤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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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울산 언양 저 봉게 이런 쪽에 소고기도 많이 먹었거든 으흠 와 전혀 뒤지지 않는다 더 맛있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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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냄이 보냄이 와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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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발음 아니 니한테 그 응 이렇게 먹으면 좋은 방향을 지시했는데 와 으흠 쩝쩌나 뭐가 이메일아 저게 뭐야 보냄아 우리방에는 여성들이 좀 많으니까 대주있으면 채팅 자제해라 그래 그래 보냄이가 이마 닉넵만 조금 그렇지 채팅하는거 보고 이러면 아 사람은 착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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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보냄이도 맛있게 어 자 우리 보냄이 눈으로 자 한입에 그래 어 아 와 내게 와 감자를 그만 좀 해요 어 그만 좀 해 감자사 감자가 지금 그만해야되는데 쟤니까 나오잖아 아 배부를거 같은데 뭐 배부를거 같은데 뭐 배부를거 같은데 돼지 맛있어 응 순질나네 무슨 백어불로 지금 고기 몇절먹도 안했는데 그리고 맛있는거 있으면 이마 니가 좀 양봉하고 서방을 먹여야지 삼겹살이 삼겹살이 집에서 안 돼 삼겹살은 안 돼 연기 너무 많이 나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연기 때문에 삼겹살 먹으면 뭐냐 금지럽도 안 돼 응 아 나 이제 삼겹살 안 먹어 내가 이것만 먹을래 나도 나도 아 아 아 아 아 아 대박이네 아 아 아 아 이건 간만에 위장이 놀래는 것 같애 아 막 바늘로 찌른다 아 이거 위장 놀랭도 맞지 아 아 아 여름에 시작하고 왜 벌써 말해 그냥 뭐 방송한대 아 요새 개나 소다 다 방송 아 마실 수 있다 미안 아니야 많이 방송해라 누구만 하는건데 그냥 내 심장 알지 아 아 콩순이 방송한대 여름배부터 어 먹방한대 먹방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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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지도 못한거야 먹방할 때 어 어 복부인 복을 좀 가지고 가란 말이야 알았지 응 그럼 방송은 그니까 밥은 아 먹사 아 됐어 자 안 먹어 자 아 아 좀 내 방위에서 방송 홍보 좀 하지마 진짜 열 받으니까 자 아 저리 치워 안 먹어 자 알았어 알았어 자 안 먹는다고 알았어 자 아 싫어 자 에이 씨발 열 받았어 자 알았어 자 알았어 고기도 안 먹게 자 자 고기 죽이네 다 먹어 피나 안 돼 민희 나 많이 먹어 이거 여기 있는거 나중에 구워먹을거야 바로 지금 바로 먹을거야 조금 있어 이거하고 같이 다 먹어 나 콜아 줘 뭐랄 낼 나 거 지금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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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냄새 죽이네. 탄다. 탄다. 굵어. 나 배불러. 나 배불러. 나 다 먹었어. 배 터지기 일보직전. 배 터지기 일보직전. 사jat기 일보직전. 나는 피a。 나 배불러. ingredient. 나 배불러. 나 백uni 말chain. 인 sens 한ぶ gigestone. 81 알ukt more crec. 나 배불러. 또 조만간에 감옥한 시청자 별별 랭킹 1위 들어오겠네 이거 두꺼운 건데 드세요 뭐? 두꺼운 건데 드세요 콜라 먹고 딱 입 청소했어 공수아 미안해 원래 내가 방송한다고 채팅했으면 좀 싫어하거든 영원히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밥 뺏길 거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싫어해 알았지? 미안해 내가 아까 화낸 거는 아유 우리 복부인 솔직하다 안 삐졌지? 응 그래 언니가 돌려서 말 안 하거든 미안해 차라리 뭐 돌려서 하는 거 보다 이렇게 바로 우리 복부인처럼 이렇게 바로 그렇지 딴빵은 모르겠어 딴비제이는 홍보해 주겠지만 나는 나는 이제 돌려서 말 못 하겠어 어 우리 콩순이도 뭐 복부인 뭐 유튜브부터 봐가지고 잘 안다 아이가 그지 아잉? 그래 방송 많이 힘들어 잘 생각하고 방송에 어 어 사람들이 다 또라이 취급하고 그리고 막 현필이 현필이 막 주소 털리고 다 털려 그리고 우리 경찰 찾아오고 어? 경제병은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잘 생각하고 어 어 막장이 많으니까 어 잘 들어가게 해 근데 이쁘면 막장 별로 없겠네 이쁘도 막장 많다 이제 멘탈이 얼마나 강하냐 안 강하냐 근데 그거 차이야 아 콩순이 30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주말이잖아 애들 많잖아 어 성인만 들어와서 밥 보라고 그래 19금이지 그래 그래 우리 콩순이도 성격 좋은거지 어 어 찍어드시는 소스 소스 뭐 참기름하고 내는거 똑같은거 아이가?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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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그거 아니야? 통고기는? 어 참기름 소금 깨소금 소스 뭐 따로 없다 예전 벤츠가 아니고 볼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야 핫스팟을 아직도 켜놨네 아 눈이 너무 따갑네 큰일났네 눈이? 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아래 나가면 괜찮아